시애틀에서 딱 하나 뭘 먹고 가지? 잠 못 이루며 고민하신 분들에게 시애틀의 명물 크레팟을 추천드려요. 바다 옆에 위치한 시애틀의 특성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크레팟은 커다란 팟에 게, 옥수수, 감자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테이블 위에 부어서 먹는데 처음부터 크레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개를 개인 도마 위에 놓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게살도 풀려요. 맛도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크레팟 시애틀에 오면 꼭 한번 먹어보고 가길 추천드려요.